어디 방송에서 성대모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한 번 해볼래요? 이 정도 여기면 이제... 좋아, 좋아, 좋아. 해봐봐, 해봐봐. 다른 데나 사지, 영상, 화보가. 여기 너무 좋아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디즈니 만화 보면 도날드덕. 도날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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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날드덕. 이게 도날드덕 아니야? 가만히 가릴 수 있는 거 하나만 하면 가만히 해서 대화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도날드덕 대화하는 거. 우리 리액션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신감 안 시켰잖아요. 자신감 얻어서. 자, 이기형, 도날드덕.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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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진짜. 도날드덕 받고. 칠하정 씨 말고 시도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았다거나. 근데 여기 이 정도 리액션이면 뭘 해도 반응이. 아, 지금. 아, 지금 조희 씨가 뭘 하나만 하면 그냥 뭐. 우리는 일부러 리액션 하지 않아. 네, 칠한 사람 누구 뭐. 최근에 스카이 캐슬. 네, 저도. 스카이 캐슬 열심히 보셨군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예성? 김서영 선배님. 오오오오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소희 씨가 방송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김소영. 예성 선배님. 자, 재밌다. 들려주세요. 현나를 집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예성 선배님. 와, 안 돼. 예성 선배님. 이야, 아파트 대박. 어우, 어떡해. 아, 첫 탁 배우네. 김서영 씨가 어디신가? 김서영 씨 어디 계세요? 안 쏘리지. 많은 걸 갖고 있네. 이 정도만 살려주잖아요.